형 이렇게 사는 거 안 지겨워요 절마가 이번 프로젝트 주인공 아닙니까? 한재욱 2, 3년이면 나와요 그때 되면 사이즈 크게 땡길 수 있어요 잠입줘 쓸게요 혁신적인 도라이너! 철창 안에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니까 우리한테 오늘 내일이 어딨다고 협박을 했습니까? 이렇게 막중한 인물 저 같은 심평해송이를 쓰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? 한재욱이 그렇게 물렁물렁하지가 않은데 알아봤냐? 조윤수야 X끼 애들 재밌게 노네 너 여기서 나가면 진짜로 나랑 같이 한번 일해볼래? 제발요 제가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했잖아요 여기서 네 기록 삭제하면 넌 그냥 정과제야 내가 누굴 믿는 게 가능할 거 같니? 사랑은 믿지 마라 상황을 믿어야지 상황을 исследователи 아직도나 의심하는 거예요 에섭이 어휴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렇게 감사합니다.